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어저께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이 헌재에서 공개 변론을 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여파가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정치권이라든가 법 쪽에서는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대응은 어리석은 대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라고 혀를 차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이 자신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입장을 또다시 냈는데 자신이 법정 변론에서 한 말을 허위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전부 다 사실이라고 반박을 했고 또 거기에도 해가지고 법정에서 정상적으로 변론을 한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박훈곤 원내대표를 향해서 누구를 지키겠다라고 말하는 사실이 없다라는 건가 아니면 그것이 검소한 박추진하고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인가라고 오히려 반문을 했고 이번 사안 관련해 가지고 무고죄가 된다 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치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상식적인 상황인지 아닌지 보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마 속으로 도대체 이 병신 같은 상황이 뭐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겠지만 평생 동안 검사를 해왔던 사람이고 법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발언을 했을 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을 만한 사람인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말꼬리를 잡아서 고소까지 하는 것은 진짜로 보고 있기에 실소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한 발언을 민주당의 박훈곤 원내대표가 과거에 한 적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27일 날 헌재에서 모두 발언을 하면서 박훈곤 원내대표가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을 했고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인 고문을 지켜내겠다라고 고언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지난 3월 달에 실제로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당시에 나왔었던 박훈곤 같은 경우에는 윤 당선자의 독성과 불통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대하는 적대적인 태도를 보면 심상치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적대적인 관계에 정치적인 보복, 검찰의 전행이 현실화되면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인 고문을 지켜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박훈곤이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민주당은 실제로 검소 한박 법안을 여러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행 처리를 했고 현재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다투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검소 한박 법안이 문재인이라든가 이재명 등 정치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것은 동네 개도 알 정도인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말꼬리를 잡아서 고소민을 날리고 자기네들이 발의한 법안이 뭔가 정당한 법안인 것처럼 이런 식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보기에 굉장히 역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다면 이번 사건 관련해서 가만히 있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한동훈 장관은 검사 시절이었을 때 유시민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법적 대응을 했고 이거 역시도 지금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은 국무위원 신분이어가지고 그냥 민주당이 하고 있는 짓이 치졸하다 정도로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 같은데 아마도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다면 무고죄로 대응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그리고 법조계에서도 한동훈 장관의 말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은 처음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래 법정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치열하게 다툼을 하고 변론을 하다보면 별아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아예 없던 얘기를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박훈근이 한 얘기를 가지고 여러가지 정황상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자신의 주장과 변론을 한 것인데 이걸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하고 이게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 법정에서 변호인들은 제대로 변론조차도 하지 못할 것이며 안 그래도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흔들고 있는데 이런 거지같은 소송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나라에 물을 흐리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민주당이 진짜로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을 대응하는 방식이 멍청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원래 민주당에서 고소하기 전까지는 한동훈 장관이 모두 발언해서 저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그리고 과거에 박훈근이 저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아는 국민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정치의 곧 관여층에 있는 분들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걸 고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키우니까 지금 전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알게 된 것이며 실제로 박훈근이 과거에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검소한 박을 문재인이라든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저짓거리한 것이 맞구나라는 다시 한번 확신을 심어주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한편 김남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에다가 한동훈 때리기에 동참을 하겠다면서 또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뒷담화를 까고 나섰는데 오늘 김남국은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 이런 적이 있는가라고 한동훈 장관을 비판을 했고 원내대표 심지어 자신이 쓴 SNS의 글까지도 법무부 장관이 반박을 하는데 그것도 그냥 반박하는 게 아니라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얘기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모습이 지금의 딱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윤석열 정권의 오만한 모습하고 오버랩돼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김남국의 이러한 바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 법무부 장관이면 김남국이 하고 있는 조금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을 그대로 듣고 있어야 됩니까? 사실 관계가 맞지 않으면 사실관계를 당연히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을 하면 받아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지금 김남국이 하고 있는 얘기는 뭡니까? 지가 얘기하면 상대방을 듣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옛날에 추미애가 했던 짓거리랑 별로 다를 게 없죠? 검찰총장이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 뭐 이딴 짓거리 한 적이 있었는데 김남국이 하는 얘기가 뭐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김남국이 역대 이런 법무부 장관이 있었냐 왜 비아냥거리냐 이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없습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추미애가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서 진짜로 가장 이상한 법무부 장관 중에 한 명이었으며 심지어 국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법사위에서 다른 의원들이 다 듣는데 소설을 쓰고 있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렸다가 나라를 완전히 난리를 나게 만든 게 바로 추미애인데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 그런 장관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김남국은 도대체 어느 나라에 살 때 왔는가 오히려 되묻고 싶은데요. 그리고 한편 김남국은 헌재에서 한동훈 장관이 말한 발언 중에서 정치적인 주장이 굉장히 많다면서 선동을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무대로 삼았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 안에 실제로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어떤 변론이라든가 문답하는 걸 보면은 대리인에게 맡겨두고 모두 진술해서 법리적인 주장이 아니라 정치적인 주장만 했다면서 과연 이 수사 기소 불리와 관련된 것을 본인의 소신 위헌이고 진짜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다투는지 외려 이보다는 정치적인 개인적인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인가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김남국의 이러한 발언을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얘기를 할 거면은 너가 재판장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야지 너도 변호사 아닙니까? 근데 골 때리는 거는 검수 한 박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철험의 의원들 대부분 한동훈 장관의 공개 변론에 방청을 하지 않았는데 방청을 했던 사람 중에서 김남국하고 박범계가 거의 유일한 민주당 의원이었으며 이 두 사람이 하고 있는 짓이 완전히 똑같은 게 박범계 역시도 방청이 끝나고 나서 수다닥 좌파진영의 언론에 출연을 해가지고 한동훈 뒷담화를 갖고 김남국 역시도 오늘 마찬가지로 자기가 지금 방청하고 와가지고 다 보고 왔는데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면서 뒷담화 까고 있는 모습이 박범계하고 김남국이 완전히 진짜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한 명은 판사 출신이고 한 명은 변호사 출신이면은 둘 중에 하나가 나가던가 아니면 둘 다 나가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하던가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뒤에서 빤쓰러내가지고 구경만 하고 와서 이런 식으로 뒷담화 하나 까고 있으니까 누가 지금 이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를 하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아무튼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장관을 상대하기가 좀 버겁거나 꺼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뒷담화 까는 전략으로 바꾸는 건 알겠는데 이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역효과라고 생각이 들고 한동훈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역량은 이미 미천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진짜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번 붙어가지고 한동훈 장관을 깨지 못한다면 이런 식의 대응은 오히려 한동훈 장관의 책음만 키워줄 뿐이고 또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괜히 한동훈 장관을 공격을 해가지고 한동훈 장관을 공격했다는 것만으로 언론에 자신의 이름이 실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에다가 이름팔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행동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한동훈 장관의 차기 대권 행보를 민주당이 만들어주는 꼴이 될 것이며 제2의 윤석열을 만들어주는 이런 실수를 현재 민주당이 하고 있다는 것을 좀 깨달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민주당의 한동훈 장관을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볼수록 진짜 좀스럽고 민망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